박지원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한테 편지를 쓰시죠? 그렇죠. 어떤 내용입니까? 그 편지가. 예전에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김상욱이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로 긴히 드릴 말씀이 있으니 밖에서 좀 뵀으면 좋겠다. 은밀히 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전혀 연락이 없었어요? 전혀 연락이 없고 한 달 이상은 연락이 없길래 괜히 이렇게 가르쳐주겠다는 사람이 안달복달해서 나중에는 제가 사람을 보냈어요. 보내고 했더니 나중에는 자기 보좌관, 보좌하시는, 수행하시는 분을 만나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었습니다. 저도 아는 분이신데 박지원 원내대표가 측근 인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측근 인사한테 우리 김 단장님이 이러이러한 공작들이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박지원 원내대표한테 그 측근 인사가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하죠. 처음에는 난 당신한테 이야기 못한다. 제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못한다 그랬더니 다 위임받고 나왔으니까 말을 해달라. 그래서 대충이라도 말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정원에서 DJ 비자금을 추적한다는 명분으로 탈탈 털고 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바로 박지원 대표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얘기하니까 박 대표의 반응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그때 박대표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박지원 대표가 그 말 듣자마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하더라고요.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이라든지 최근까지도 그러시잖아요. 지금 80이 넘으셔서도 본인이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그때 너무 놀랐어요. 저 같은 장사 미사와 다름이 없는 분이구나. 이분이 국정원을 두려워하는구나. 그때 당시에 국정원에서 본인도 체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에는 공포와 더불어서 빨리 이놈을 잘라내야 되겠다. 나한테 잘라내야 되겠다라는 아주 결기가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그분 신분 나오신 분이 되게 당황했었죠. 아니 그전에 이미 낙성 공작 때도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한테 그 사실을 우리 김단장님께서 알리셨잖아요. 그렇죠. 저하고 사우나에서 둘이 엿뻗고 있는 적이 몇 번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그 당시 만약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제대로 대응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 있었던 어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나 이런 또 민간인 사찰 여러 가지 흑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모든 게 야당에서 알고 있구나 보고 있구나라는 것이었거든요. DJ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먼저 방어막을 치는 통에 무산됐습니다. 자기 주군에 대한 용원이 모신다는 주군에 대한 아주 치명적인 공작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전달한 건데도 그렇게 반응이 저는 그분을 박지원 대표를 믿지 않습니다. 2010년 이후로 그 뒤로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도 지금 검찰 전국이잖아요. 검찰이 주도하는 전국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만약 김대중 대통령께서 계신다면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자꾸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 파리 DJ 파리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사후에 치명적으로 음해를 당하고 주의가 털리고 있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했던 분이에요. 본인이 어떻게 영원한 비서실장입니까? 본인은 과거의 비서실장이었죠. 영원한 비서실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미디어나 이런 데에서 박지원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진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네요. 해봐야죠. 그래서 저희 같은 어떤 필부 장삼 이사라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위험하면 숨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국정원 부의사관으로 퇴직한 김상욱이 저조차도 위험하다고 숨지 않습니다. 옆에 동지의 어려움에 결코 외면하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이 주군이라고 모셨던 분의 그런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 이게 무슨 비서실장입니까? 저는 동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해명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박지원 의원께서 저희 방송에 나오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서도 김상욱 단장이 이런 얘기를 했던데 당시에 내가 이러이러한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라든지 아니요. 무서워서 그랬다. 솔직히 이거 하실 수 있잖아요. 무서울 수 있잖아요. 국정원이 무섭긴 합니다. 사실. 아니 그런데 공포는요. 공포는 저희들이 훈련받을 때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데 낙하산을 점프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포는 본능이에요. 본능을 누가 욕합니까? 그 공포 때문에 거부하는 거고 그래서 박지원 대표가 본인이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받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공포스러웠기 때문에 가로드 유다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정했잖아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정도로 본인이 위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그래서 두려워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해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데이빗슨 공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단재가 이루어지죠. 이루어지죠. 네.